탈수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애탐 있는데 한발이성 애탐 하나랑 한발 남겨두고 나른게 그괴 하얗게 그거 리플레이 해보면 되게 웃기겠다 애탐이랑 딱 두 발 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흫 그친구가 먹는지 안먹는지 실험해 보러 갈래? 한발 너무 트였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세 발이면 안 쓸 거 같지 않아? 다섯 발은 해야 되지 않아? 세 발하면 쓸 거야? 안 쓸 거야? 응 나는 세 발 있으면 안 쓸 거 같아 근데 다섯 발이면 고민해 볼 거 같은데? 그치 근데 다섯 발이면 진짜 애매하지 않아? 안녕 시작 봐 소라니? 으 으 으 으 으 으 1. 5. 3. 4. 5. 10.000원 4. 10.000원 나 안 내릴 건데 괜찮아? 하하하하하 헬로 헬로 어디서 왔어? 림붓엉 중국어? 아니, 일본어 일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에어드로프 로비 하하하하하하 귀엽다고? 하하하하 땡큐 고고 에어포트 고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어포트 고고 하하하하 조용히 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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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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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따 남겨야되는데 너 때문에 망해서 아니, 티밍 티밍 아니냐 하하하 저리 꺼져 하하 도망쳐 하하하 도망쳐 도망쳐 하하하 아눘나 그리 먹어야 된다 핑기 가자 집에..집에다가 제닌거처럼.. 집에다 제닌거처럼 들까? 하하하하 결승자 나는 안쓸거 같아서 그래서 난 다섯발로 하자건가 다섯발은 더 쓸거 같아서 근데 솔로중인데 앳담이 세발 남아서 쓸거야? 근데 내 서브총이 뭔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서브총이 구린거 가지고 있으면 쓰고 얘가 쓸지 안쓸지 보면 되겠네 하하하하 별로 아깝지가 않아 내 정신을 하하하하 아 이걸 쓰네? 술룩을 걸고 쓴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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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 casos 이번에는 보급에다가 둬보자 술룩을 Win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섯발 후 플uter 오 이게 bipartis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